오늘 어떠세요? 이렇게 규모씩 올리시는데. 드레스 입은, 안 입어본 드레스를 입고. 처음 입어보신 거예요? 팥집 둘인데, 칠십 둘이라고 먹었어요. 22살, 아버지.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 드디어 신랑 신부 입장. 한 사람과 함께 두 번째 결혼식, 그래서 더 의미가 큽니다. 엄마, 웃어. 파이팅. 세월이 새겨진 노후 부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데요.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랑. 지난 50여 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, 어머니. 두 분의 훨씬적인 사랑 덕분에 오늘의 저희가 일을 나누고 생각합니다. 아버지, 어머니, 자신으로 이 세상을 태어낸 곳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, 어머니의 그 모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볼에 뽀뽀하면서 찌랑이. 우리. 아유, 일본 소녀들 마시아. 6시 내부 양보스 안내 김정현 씨 축하하겠습니다. 박수. 세월 길따라 인생 길따라 그 모습 여갑니다. 기쁨도 싫고 행복도 싫고 우리 함께. 아유, 노래도 이렇게 잘해요.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설의 곁을 지켜온 부부. 앞으로도 100년 해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KBS KBS KBS